오늘은 파란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산지와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결빙되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교통안전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9도로 평년보다는 2도 정도 낮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5도, 북부와 서부가 4도, 동부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9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흐리겠고 현재 기온 5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서부 및 동부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1.5에서 2.5미터로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흐리겠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